지효 씨, 어디예요? 나 집 앞에 나왔는데. 으아... 안녕. 어, 안녕. 음... 이, 여기 살아? 이 동네에? 어. 너는 여기 어떻게 해? 나는, 나는 그냥 여기 지나가는 길에. 아... 그렇구나. 명함 줄까? 어? 아, 어. 나, 나중에 차나 한잔하자. 아... 내가 지금 경로에 없어가지고. 그래, 그러자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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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작가님 괜찮으세요? 어떻게 화장실 잘 다녀오셨어요? 네. 대표님은요? 속은 좀 괜찮으세요? 아... 저는 술이 다 깨버렸네요. 오늘 즐거웠어요, 대표님. 저 가볼게요.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. 바로 앞이에요. 저도 술 좀 깨게 걸어갈게요. 아... 남편분이 데리러 나오시겠구나. 내가 눈치가 없었네. 그럼 들어가세요. 여보세요? 지효 씨. 어디예요? 여기예요? 네. 왜 이렇게 전화를... 안 받으세요. 경황이 좀 없었어요. 미안해요. 전화하려고 했는데. 나 믿고 싶어요. 들어가요. 그대가 있어서 다시 걷는 이 길을 그대가 갑자기 도착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